안녕 나의 추억 인천 내 차례 안 빠와 나의 추억 너의 주자 안 늦지 출발 해볼까?? DJ는 보조나기에 맡길게요 너 귀여운 남자 들고왔어? 뭐야? 어. 리프 57만원 귀여운데? 그까지 말이 없는데? 1040 스틱지 먹어있어야 하나 그러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조용한번 우리 문짓한다 어 요거는 패스? 패스 아니요 아뇨 ましょう 수고하셨는데 헐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청자님은 무엇을 도와주시나요? 사실 이곳에는 바람 너무 재미있어 너무 기대돼요 아이 정말 기대돼요 오 형님 진짜 상담받은 중 야시장 너무 너무 나선 고생 Çal시를 야시장 이리와 치즈 이곳에서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